자 오늘 한번 계속 사우정 센터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839위네요. 로이드와 사우정의 약속. 네 맞아요. 박스가 굉장히 힘들어요. 범위도 좁고 그리고 역박도 좀 자주 당해서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. 아웃무빙을 좀 쳐줘야 된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또 리비 평균적으로 두 줄까지는 좀 다쳐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대학 들어가서 바빠서부터. 야 바쁜 게 좋은 거야. 정점은 좋습니다. 일단 리비 세 줄이기 때문에 그만 좀 팔려라. 아치. 야 얇아도 세다. 리비 두 줄 뛰어서 예 기본적으로 257. 그러니까 그 리비 두 줄이 요즘 대세예요. 그래서 센터는. 기본적으로 두 줄은 갖고 계셔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괜찮습니다. 예 경민이. 충분히 비벌 보였습니다. 아우 이런 얇은 캐릭터고 이속이 좀 빠른 캐릭터라면은 아우 무비를 좀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텝도 지금 우리 시드님 계시나요? 시드님 이거 이속 찍었나요 혹시? 잠깐만. 네 불팩. 잡고. 아 오늘 벗겨 진짜 너무 갈리는데? 잡아. 8일. 잡고 아우 무빙. 지금 방금. 약간 컨터 스타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어마무시하죠. 잡고 좋아요. 빈 공간은 좀 들어가야되요. 대시로 이용해서. 들어갑니다. 10대 8. 10대 10. 리턴. 그렇지. 라이프 샷. 좋습니다. 3차. 아우. 좋아. 여기. 센터가 되게 심심해. 아우 8일. 야 왜 저기로 가냐. 아까웠어. 이렇게. 아 이럴 샤이 마셀. 이거 안되나 삐. 8일. 잡고. 마무리. 턴크. 죽이자노. 멋있자노. 계속 폼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아타. 메테오 10불잼. 자. 더 크게. 힘내서. 아우 이거 이거. 너무 빠이 떴다. 들어오네요. 더 크게 일 것 같은데요. 이라시아 이마셀. 아. 똥 조율을 싣고마. 어. 실화네. 잡고요. 오케이. 맞추고. 3점. 아까비. 아. 이거 위치 안 좋았다. 아까비. 오. 안데네네네네. 제발. 정점. 오케이. 공 잡고. 피하고. 안 한쪽 가서. 치고. 아. 리바 좋습니다. 아웃무빙. 자 지금 보면은 뒤편으로 빠져서 다시 공이 낙하 지점까지 갔어요 8일 방금 무빙 괜찮으셨죠? 오케이 보셨죠? 이렇게 이렇게 없는 공간으로 살살살 피해가서 박스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20미드 18 빠지고 어 대리플레이 딱 3분만 받을 겁니다 네 딱 3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도도 보면서 아 궤도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없는 곳으로 미리 가서 임빡을 먹는거죠 에이 썸 마이 썸 아 동점 만들었네 궤도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없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자 버저비터 못됐네요 자 연장 가네 자 리바운드는 지금 일단 10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베리 안 베리 파인 안 베리 파인 아 휴 이게 이래서 킬을 늘려버리면은 동점에 헷갈린다니까 다음번에 신발을 좀 벗고 갈게요 손이 뚫고 지나가네 잡고 다 뛰었죠 아 주구스크 아 이거 바디체크 있어야 돼 이래서 바디체크 있어야 돼 잡고 공추고 비었죠 아까비 그거 쏘면 되었을 텐데 잡고 좋아요 아 존나 좋다 이제 적응이 좀 된다 적응이 어 센터 좀 적응이 돼 센터는 느긋하게 해야 돼 느긋하게 급하게 하면은 되는 게 안 돼요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드님 지금 13립 잡고 있어요 13립 아 잠깐만 잠깐만 빨리 빨리 막아 빨리 막아줘 아까비 아 그니까 니 평립은 올라가는데 저기 뭐야 십파비 어서와라 아 아 MVP 먹었구요 13립 일단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오정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가 많이 밀릴 경우나 아니면 임박 상태를 놓친 경우에는 그 센터가 기준으로 그니까 센터 상대방 센터 박스 기준으로 해서 없는 빈 공간을 찾아서 역박으로 걸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까비까비까비 자리 지키자 아 오우 좋아 굿잡 야 기업 팍팍